야 속도를 높일 수가 없네 여기 없어 그냥 가야지 가다가 어 우측으로 그냥 내려가면 돼 옛날처럼 안 돌아와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직발 김선생 야 너 타이어 봐봐 니 타이어가 바람 없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른쪽이죠? 오른쪽이죠? 글로 가도 돼 팝파스 돌아 내려오는데 거기로 만난 길이야 이거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 일이잖아 거기서요 에 파트 파트 으 으 그러니까 이 깔다 이거 이게 원래 길이야 이게 어 아까 이 적어 이번에 누워 저 뚫어 났더라구요 아 일로 가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5 5 야 뭐야 방금 한거 뭐야 야 야 로스트 아냐 로스트 으 으 으 야 이 까다 가면 날라 하겠다 예 으 으 으 난 너 컷 치는 줄 알았어 야 뭐 쫙 뿌리고 가길래 어 컷인가? 뭐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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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라고 야 뭐하려고 야 뭐하려고 야 뭐하려고 자꾸 씨 힘으로 어? 힘으로 줄거려 해야 미끄럽대 딱 나뭇가지가 보이면 여지 없구만 와 제 씨 제물로 삶는거 같은데 야 코너에서 브레이크 다 잡으면 도라 지금 배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워 우와 여행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